오늘 처음에 이를 이사 가셨어요? 네. 이때는 아니었어요? 네, 이사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제프. 네, 잘 지냈어요. 한국말 좀 들었어요? 한국말은 너 아직 안. 느꼈는데요? 전혀 안 는듯 했는데. 기사했어? 사다야. 아이고, 청사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님 뭐하시는 거죠? 결혼 후회하는 거 아니죠? 영상 중에 아니라 후회 중. 동양 문화에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좋다. 멋있다. 아, 웃네. 제프 모습 보세요. 멋있죠? 제프. 보디가드로 하셨구나. 와우. 그쵸, 한동이 영화를 좋아해서 하셨죠? 네. 와우. 와우. 맞아요, 그때 뭐 비건 레스토랑 하시겠다고. 뭐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그리고 학생으로 가면, 저희는 많은 과정에нев어가서 가고, 그녀는 앨범으로 말하고 있는 곳 spots. 이건 당신의 과정. 그런 거 생각합니다. 저는 앨범으로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같은 것 같아요. 나에게 인간이, 네.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처음으로. 네요. 지금 그게 진짜 달라요 누군가를 제대로 챙겨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약간 한 단계 어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책임져야 되는 아이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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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со 정아 에 거zel 키우시는데요 그래서 서진아 SHE 다시 언니ller 달성 Ann Collection 엄마는 당일이 나를 사랑해요 작사 작공, 누구 남라 나 뭐합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먹어요 마시기 싫어요 왜 마시기 싫어요? 저는 창문에 새해가 싶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아직도 vegan요? 물론, 네 당신은 단대찌개가 보인가요? 아, 거기는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치? 맞아요 제식 중인 자로서. 아이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여러분. 뭘 메모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1개의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서. 저는 10분간을 통해 10분 정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1번, 좋은 남은. 2번, 엘리나. 엘리나의 여성의 여성.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은, 좋은 아버지. 그리고 저는 저는 자신을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서울로 와요? 네.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멀리 가지 매일을 가네요. 한 시간 정도 돼요? 네. 한 시간 정도 돼요? 네. 한 시간 정도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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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요. 비가. 거짓말쟁이. 저런 데서 일하심을 좀. 비가 됐다. 일관식당이 잘 없어서. 맞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좋아해요. 갓질이 없어요. 갓질이 없어요. 갓질이 없어요. 갓질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갓질이 없어요. 갓질이 없어요. 좀 외국인이라고 조금 이렇게 그렇죠? 좀 악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적응이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사실. 저희는 사실 이게 템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비건이 여기서 일을 한다고?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맛을 봐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재표가 비건답지 않게 그런 걸 또 테스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부분이 많지? 이제 아빠니까 다 해야지. 이제 아빠니까. 아무래도 다 해야지. 엄청 인기가 있네요, 가게. 네. 네. 맛집으로 속는 안. 우와, 여기 갈래요. 휴식 때 뭐예요? 휴식 때 뭐예요? 달아가는 힘이죠. I think it changes. I'm less stupid, I think. I drink less soju. 조금 힘내줘. 연유동 왔어. 파이팅, 조국이. 동생, 막내 동생. 네, 용돈 줄게. 머니, 머니. 아이고, 이거. 조심해. 아이고, 이거. 조심해. 아이고, 이거. 저기 멈췄고 있고. 지금 오르막 오르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심해. 동생 진짜 착하다. 숨 쉬어야 돼. 대박. 우와. 아니, 쟤는 뛰어가면 안 돼. 어, 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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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저희도 뒤돌아보면 안 돼. 우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길이 없어? 그쵸. 밑에 내려가서 가야 되나 봐요. 아닌가?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길을 잃었어요. 그중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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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역시. 완전지.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아, 진짜. 엘리나, 웃어볼까? 아, 졸려. 표정도 되게 귀여워. 조금 있으면 웃을 것 같은데. 아, 막 웃으려고. 바람하는 것 같은데. 아, 이십인데. 아기 모델은 부모님도 내게 고생하죠. 아, 그럼요. 같이 일하는 거죠. 맞아요. 자, 영어 이쪽으로 가잖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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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학종욕 갈 거예요. 뭐예요? 아, 순신히.. 저기 있었어. 저기 있어요. 합정역이 얼마나 큰데 그냥 합정역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 다보들이 아니야? 카드 치고 나갔대요 카드 치고 나갔대요 카드 치고 나갔대요 9도? 네, 여기가 신도림을 가게 나갔대요 나갔대요 아내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애가 잘 계십니다 그러니까, 냉랭해 나갔대요 아유, 맞아요 남편이 되게 쏙하다 따뜻하시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걷기 힘들어요 아, 이제 걷기 힘들어요 아유, 아유 어쩜 저렇게 잡았지 애가 아니, 뭐, 약간 의견 차이 있든 뭐든 아해만 보면 다 틀리겠는데 뭐에 네. 부끄러워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많이 덜 봐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심장 뛰는 소리 들어봤는데요. 심장 뛰는 소리 규칙적으로 잘 뛰고요. 그때는 박동수도 괜찮고요. 죄송한데 이거 한 1년 반 전 얘기 아닌가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몇 개월이에요? 지금 지금 주술하면 5개월. 아이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약이요? 옷도 좋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혜린아, 왜 앉았어? 이리 와, 왜 앉았어? 제가 사진을 보여줄게요. 아, 네. 사진을 보여줄게요. 잠깐만. 그냥 잘 먹어요. 자, 이제 7cm를 볼게요. 7cm? 네. 꽤 크다. 혜린아. 불안한 기분이 좋고, 인상부는 단녀병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거죠 10분 정도는 mira 나도 이 먹자 사실, 교환이 스트레스러워 멋지다 하는거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어 안녕! 박수 찍고 와! 인도네시아 어머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우아하셨군요, 어머니.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오, 예쁘시다. 어머니 미인이시네요. 아,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정말 원조 국제 결혼하시잖아요. 아, 아빠. 까가, 딸이 첫댕 좀 봤어요. 까잉? 아, 이렇돼. 아기들이 까잉이라고 그래요? 내가 천이라고 하는데. 맨날, 맨날, 맨날. 맨날 이렇게. 아, 어머니는? 네. 어머니는 이거. 좋아해. 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치? 오늘은 별로야? 그게 인도네시아 스타일이에요? 네, 인도네시아. 수진 씨도 그렇게 키웠어요? 네, 네. 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것도 계속 애기에서 계속 해요. 다 해요. 완전 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프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그지, 애기나 이렇게. 근데 이런 애기, 이렇게 애기를 안고 키우면 나중에 등센서 있는 애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등센서 있는 애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등센서가 뭐예요? 내가. 여기가 떨어지고 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발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맨날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이거 더 편해. 편해? 아니, 저거 좀 그렇게 하면. 엄마가 편해? 어깨가 아파. 아니, 엄마 이거 손목 다 부어갖고 얘한테 몽들었어. 아니, 안 안 안아줘도 되잖아, 그치? 난 안 안아주고 그냥 앉혀서 노는데. 근데. 장갈장갈 하는 거 보다 이렇게 딱 안고 하면 조용히 있어. 아니, 장갈장갈 아무래도 안해, 그치? 응. 조프라 포기. 뭐 cens控制knife? 인등성 standpoint. 너는 senses 먹고 싶 Principle. 친구야 진짜 건강결네 엄마가 waking with me, 아이들아 rescue 많이 서ậpkan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드라마 마치지 않게 2년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 출연하셨던 어머니께서 지금 엘리나 보고 계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그 아기띠를 지금 저게 왜 제품은 싫은 건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네 편해요 여기 편해요 어머니 안 무거우세요? 아니 안 무거운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다가 설거지도 하실거예요 아 저렇게 근데 좀 불안하다 제품은 왜 저 아기띠가 맘에 안드는지 아 non c'est pas j'aime pas le sport manteau c'est trop souvent utilisé 아아 프랑스식으로 키우는 것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되게 공격적이다 본인 삶을 생각해서 음 non moi j'aime toutes les methods honnêtement c'est très différent je prends tous les jours et jours quand je vois ma femme quand je vois ma femme qui dort avec la petite c'est beaucoup plus que ce qu'on peut voir en France mais ça me dérange pas vraiment je trouve ça bien 정말 많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이고 요즘 대세는 아시아냐 동양 문화가 대세야 저희 전세계 팬들 잘 들으세요 저거 쓰세요 보대기 보대기 다루고 다문화 감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아 부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 부러운 게 강점이 되면 아이들 지능이 되게 좋아하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커플이 수제 씨하고 제프의 이 커플이 약간 미래의 아 그치 미래의 가정 미래의 가정 미래의 가정 맞아요 헬리나 요리하네요 좋은 거 다 들어가네요 특히 다 제가 아이들에게 소시지 만들 수 있도록 야챈의 소시지 그냥 야챈의 소시지 그냥 야챈의 소시지 그냥 야챈의 소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루덕아리 이 음식을 직접 만드시는 거다 아기도 대박이다 비번식으로 해서 좋아요 이거 하나 섞어서해요 슈렉 소시지라고 고기 넣고 그런 시금치 넣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신랑한테 그럼 자기가 그럼 비건식으로 만들자고 우리 이유식 고기 놓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때는 좀 육고기를 먹어야 되죠. 성장 발육 때문에 먹어야 되는 발달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고기 섭취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손에 많이 타요. 대단하시다. 짜잔. 아빠가 만들어준 이유식. 이거 혼자 먹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 저 때는 먹여줘야지. 알겠어. 조금 놀랐어요. 저 모르는 애한테 그걸 지 손으로 직접 먹으라고요. 외국에서는 그거 있고 혼자 배워야 된대요. 아 진짜요. 아이고 무슨 10개월짜리가. 그건 계속 내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자우도 그럼 지가 때를 미뤄야 돼. 아이고 좋아. 본인이 위해 미뤄야 돼요?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정말. 프랑스식 육아. 오늘 좀 불안해요. 어머나.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불편하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서. 그렇게 라고 하잖아. 모모가 좋아한다. 네. 어. 애 표정은 좋아하는 표정이 하나 더인데. 무서워서 꽉 잡는 거 봐봐. 맞아. 저거 봐봐. fairly 곱잡네. 불안하지. 물론 위에서 붙지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게 웬 재난이냐. 그냥 홍시 났다 이러잖아. 엘리나가 착한 이유가 있네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짐을 때에 모여서 헬멧이 낼 때에 반응하고 싶어서 제 후배로 고민이 있었네요 저렇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럴 때 좀 쉬어야죠 이럴 때 좀 쉬어야죠 프랑스에서 장모님 그렇게 덜 봐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잘 그런 거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You know what you have to buy? Yeah. 어? 장모님하고 같이 장보는데? 어머머머. 가까운 곳에 같이 가요. 아, 진짜요? 저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해놓고. 아, 포켓. 아, 포켓. 포켓. 아, 포켓. 아, 저희 슬슬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주 ships weeksnies orderly, 기분이 어때? 좋아해. 좋아해. 왜이 아이 Americans helping you out? 싫으면… 약해요. 왜냐하면 fog진구니가 Paku에 안 bust. 내가叫錢 전에도las을 commanded, area practuld30일이 elevator crisis. nam Northwestern still? 좋아해. 그들이 crucified. 안 Trump 같다. 안 라이브에 대한 마음이 망 sekunding. decides 그렇게 Bundeskumpistle 말이요. 내가 전혀서 했다고? 전혀서 너무 스트레스로 했다고 이런 말은 안 좋지 않나? 아니, 안 좋지 않나? 저는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 한국의 문화가 이 엄마가 아니니까 이 엄마가 아니니까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달라져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을 때 처음으로 아빠가 되는 거고 집으로 애기 데리고 왔는데 제 품함이 너무 이해가 되네요 직접 들어보니까 여기 한국이나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이 애기하면 친정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맨날 스님, 인도네시아? 아님, 결혼?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내가 봤을 때 뭐 알겠어? 뱀 보러 오지! 정말 저 질문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아빠들은 뭐해요 진짜? 진짜 아빠가 놀이 근데 그때도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말을 안 했잖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엄마가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이제는 엄마가 같이 살 거야? 이제는 엄마가 같이 살 거야? 지금 엄마가 같이 살 거야? 자기는 엘리나랑 같이 살 거야 엄마랑 같이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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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회 약속을 나눴어요 다행이다 오케이 잘해 잘해요 미안해 둘째 낳기 전에 저런 걸 딱 정리해놔야 돼요 맞아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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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많이 사랑해줘. 됐어요, 엄마 사랑해줘 다 하시길래. 뭐 하지 말고. 하피엔드네, 하피엔드. 아니,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프 씨도 그렇고 수진 씨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처음 겪는 일들이잖아요. 아이를 갖는다는 거, 키운다는 게, 아빠가 된다는 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다 아시안이고, 아시안 문화고 근데 혼자 서양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양 사람이고 근데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자, 그러면 상당히 외로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이 외로움에 대해서 뭔가가 보듬어주면서 이런 상황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가 해주면 좋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얘기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명상하고 나 가슴이 찌개했잖아요. 뭐 마실 때도 주문을 열어야 속이 뻥 뚫리는 거. 얼마나 찌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나누고 저희랑 같이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둘째 상황 처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조금 잘 안 통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제프가 산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남자들도 와요. 남자들도 와요. 남자들도 와요. 왜 사합니까? 산후 우울증, 산전후 우울증, 남자들 틀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두 번째께 출연하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10월에 있을 우리 둘째 잘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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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한국방송 하왕이